그 지연이 이지연이 맞으니깐요 끝까지 여러분 함께 오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축제 되시고 행복하시라고 지연이가요 메딜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신나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요 안 돼 날 두고 떠나면 안 돼 그렇게 못해 난 절대 볼 수 없어 할 때만 가봐 모든 걸 잊고 떠나봐 그때 뒤로 가서 후회를 할 거야 희미한 희미한 대여 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다친 볼 수 없던 사랑한 사람 아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마 나만 두고 달려거든 다시 나를 찾지마 아 언젠가 그댄 나를 찾는다 해도 그땐 내가 먼저 뒤돌아서 그댈 볼 수 없으니 vomf 우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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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